자, 그러면은 하이레스 윙제로의 액션 포즈를 한 번 취해보도록 합시다. 일단 매뉴얼 상에 나와 있는 이 포즈를 한 번 취해볼까 해요. 이게 일반판의 박스 하트이기도 했죠? 이거 한 번 따라해보도록 합시다. 날개 각도가 살짝 앞으로 보이게끔 해줘야 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서. 자, 그리고 또 하나가 다리를 모으는 건데 스탠드 때문에 다리 모으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긴 하네요. 살짝 그래도 모아봅니다. 그리고 겨드랑이에 라이프를 딱. 자, 이렇게 해서 뒤쪽 날개도 다 잘 보이게끔 만드는 걸로 포즈가 완성이 됩니다. 우리 항상 너와 함께 하답고.